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보실방은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트룸이구요. 500에 40으로 나와있는 최강좋은 트룸입니다. 건물 이름은 아루누보입니다.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의 신발점과 함께 현관이 중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구요.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으로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나오고 앞쪽으로는 화장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에 부엌이 있구요.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있고 삭 돌면은 이제 여기가 거슬겸 주방이 되겠습니다. 현관 쪽에 가까운 첫번째 방 되겠습니다.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요. 에어컨, TV 선반 그리고 이쪽에 밝게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이중샷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방 안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도 이중샷으로 되어 있구요. 최강 매우 잘 들어오는 편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방 안쪽에 문이 있는데 여긴 세탁실, 다용도실 되겠습니다.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투룸이었구요. 세강이 아주 좋은 아르누보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